삼각 플라스크에 신맛이 강한 식초를 넣고 알루미늄 조각을 넣은 다음 유리관을 꽂은 고무마개를 끼웁니다. 양쪽의 구멍이 뚫린 빈 달걀의 아래쪽 구멍을 유리관에 가져다 대고 한 손으로는 위쪽 구멍을 막아 수소를 모읍니다. 수소를 모은 달걀의 위쪽 구멍을 막은 채 음료수 병 위에 놓습니다. 손가락을 떼자마자 달걀 구멍에 성냥불을 가져다 대고 뒤로 물러서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.